음? 어? 어? 어, 눈이다! 우와! 아, 눈이야, 눈! 우와! 어? 와, 눈이야! 눈이 엄청 많이 와! 우리 그만 집에 갈까? 그래! 우리 이만 집에 갈게. 핑크렁 핑크집은 어디야? 집? 우리는 온 바다가 우리의 집이야. 집이 없어? 어쩜 좋아. 불쌍해. 말도 안 돼. 그게 우린 바다에서 사니까 집이 필요가 없... 얘들아! 핑크와 민크를 이대로 둘 순 없어. 응? 우리가 집을 지어주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우린 집 없어도 괜찮아. 어? 우와! 최고의 집을 만들자! 물범들이 집을 지어준다고? 우와, 잘됐다. 하지만 우린 집이 필요 없거든. 그렇구나. 그래도 어쩌면 한번 집을 가져보면 좋을지도 몰라. 그래, 물범들이 좋은 집을 지어줄 거야. 어? 어? 호프! 아직 다 짓지도 않은 집에 왜 화분을 자꾸 갖다 놓는 거야? 이따! 이렇게 집을 꾸리니까 너무 좋지 않아? 오! 으악.. 오! 하프! 겨우 쌓아놓은 건데 너 멋뜨리면 어떡해? 아, 미안. 어? 근데 윙크는 어디 갔어? 윙크는 아까 모험을 떠났어. 우와, 모험! 그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디가?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한번 가보려고. 그럼 나중에 봐. 그게 뭐라고? 폴라, 가축아! 폴라, 포포, 집 짓는 거 보러 왔구나? 응, 너무 궁금해서. 어때? 우리가 만든 집 멋지지? 미라니! 거의 내가 다 만들었잖아! 민크한테 괜히 기대하게 한 건 아닐까?